오토 슈테른 1888년 2월 17일에서 1969년 8월 17일 독일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 원자물리학의 기초실험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슈테른 게릴라 실험으로 원자의 방향량저허가 실증되었다. 1888년 2월 17일 브랜덴부르크의 조라우에서 출생하였다. 브레슬라우 대학교를 졸업한 후 1913년 취리공과대학 강사가 되어 에이 아인슈타인과 함께 연구하였다. 이어 프랑크프루트 대학교로 옮기고 1921년 로스토크 대학교 이론 물리학 조교수 1923년 함부르크 대학교 물리화학 교수가 되었으나 1933년 히틀러 정권에 의해 주방되어 도미 피치버그의 카네기공과대학 물리학연구소 교수가 되었고 1939년 미국이 귀화하였다. 원자물리학의 기초실험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슈테른 게릴라 실험으로 잘 알려졌다. 이것은 원자선을 붉은이란 자기장속을 지나게 하면 각 운동량의 값이 다른 것이 그 차이로 인해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슈테른이 고안하여 W 게릴라와 공동으로 실험한 것이며 이로써 원자의 방향량저허가 실증되었다. 1943년 양성자의 자기 모멘트 측정의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